에잉! 도와주세요! 사고가 난 차는 견인차 토토가 출동해서 정비소에 데려다 준답니다.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데려와주세요. 저에잉! 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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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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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인차 덕분에 친구들이 무사히 정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토토! 덕분에 살았어! 고장난 자동차를 정비소로 데려와 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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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정말 멋져!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물을 또는 불의 노을을 빠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우와! 좋아!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했어! 정비가 끝난 소방차 프랭크가 멋지게 불을 끄고 있네요. 우와! 정말 멋지다! 포크레인 포코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포코를 점검해볼까요? 부품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잘했어!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기계를 움직여 흙을 펴주세요. 냐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정말 멋져!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우와 좋아! 정비가 끝난 포코가 열심히 공사를 하고 있네요. 역시 포코가 최고야! 레미콘 트럭 크리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크리스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렌치를 돌려주세요. 렌치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렌치를 돌려주세요. 렌치를 돌려주세요. 렌치를 돌려주세요. 잘했어! 렌치를 돌려주세요. 렌치 콘크리트를 바늘 채워주세요.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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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치로 렌치 스캐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잘했어!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잠시만요! 비가 안에서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비가 안 돼! 5kg! 비가 안 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좋아! 정비가 끝난 크리스가 고장난 도로를 고치고 있어요. 고마워, 크리스! 팀센트럭 맥스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맥스를 점검해 볼까요? 렌치를 돌려 너트를 조여주세요. 고장난 바퀴를 제거해 주세요. 새 바퀴를 장착해 주세요. 바퀴를 돌려 고정해 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우와! 좋아!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잘했어! 잘했어! 기계를 눌러 힘을 테스트해 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스키너를 내려 검사를 해주세요. 스티커를 모두 붙여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청소차 러비가 정비를 받으러 왔어요. 우리 함께 러비를 점검해 볼까요? 비누로 솔에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깨끗이 씻어 주세요. 탱크 속의 세균들을 모두 없애 주세요.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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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침容 Rece сам YOURter primeго 클레懸 hose.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베isy이 біль이 faint.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스티커를 눌러 주세요. 쉴 벌렛 모Bonفictions장 of the Shop tower 정말 멋져! 정리가 끝난 러비가 노래터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어요. 우와! 엄청 깨끗해졌잖아! 고마워, 러비! 하나가 준비 중이라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고 있네요. 하나, 누나! 그게 뭐예요? 이건 뭐든지 작아지게 만드는 로봇이야. 위험하니까 절대로 맞추면 안 돼. 잠시 후, 하나가 쇼핑을 하러 가자. 타요는 몰래 로봇에게 다가왔어요. 재밌겠다! 그런데 타요가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로봇에서 선광이 떨어져 나왔어요. 타요가 눈을 띄자 주변은 거대해진 타이어와 로봇이 보였어요. 우와! 설마 내가 진쩍 잡았을까? 그때 타요가 타요를 찾아왔어요. 타요야! 놀자! 나 여기 있어! 나 좀 도와줘! 하지만 타요의 말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타요는 바래 바퀴 크다 고마워 도망을 쳤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커다란 고양이가 타요에게 다가왔어요. 고양이는 타요가 주인 줄 알고 계속 쫓아왔죠. 타요 살려! 타요는 이번엔 커다란 러비를 만났어요. 러비는 타요가 쓰레기인 줄 알고 청소하려고 했지요. 타요는 이번엔 커다란 꼬마들을 만났어요. 잘랐습니다! 꼬마들은 타요를 이리저리 흔들며 가지고 놀았지요. 타요는 이번엔 차가운 강물에 빠졌어요. 그리고 커다란 러비를 타요를 마구 공격했어요. 난 먹이가 아니야! 타요는 겨우 헤엄을 쳐서 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 쇼핑을 하고 돌아가던 하나가 보였어요. 타요는 혼신의 힘을 다해 점프를 뛰었어요. 하나 누나! 다행히도 하나는 타요를 알아봤지요. 타요! 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는 로봇을 사용해 타요를 원래대로 돌려주었답니다. 야호! 다행이다!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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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